입으로 병아리 소리, 섹스폰 소리 등 신기한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. 섹스폰 소리네요? 네. 얼마 전에 발견한 개인기. 아, 역시. 살짝 한 번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? 네. 감기에 걸려서 잘 될지 모르겠는데. 감기도 양혜섭의 열기를 막지 못해. 아, 이게 자연이야. 아, 이게 자연이야. 나오네. 어? 브랜디 하나 생각나더라. 아, 브랜디. 그렇지. 또 병아리 소리도 됩니까? 어, 어디 있어? 어, 어디 있어? 해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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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피. 아, 정말. 돼서 organism exist! 요섭 오빠. 오빠는 도대체 몇 단 5 Bot bend까지 올라가 거예요? 라고 했습니다. 왜냐면 리드 보컬이 있죠. 그럼요. are you in my dream? 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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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힉 저 6단 마지막이 아니라. 6단 타금이에요. 태금! 8개인데. 아, 이거 그거 한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? I did my dream I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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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 역시 남의 노래 14단! 남의 노래 14단! 남의 노래 14단의 경계를 갖고 계시는 양현올 선생님과 함께! 시청자 여러분,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. 아이유종! 3단은 어디 끼질 못한다. 그러면 최소 2단을 다.